자 이번에는 여야 인재 영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재 영입 부분에서 국민의힘 보다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죠. 먼저 mbc에서 나는 가수다 등을 제작했던 김영희 전 pd 부사장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물론 영입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휴일 밤에 집 앞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려줬고 밤늦게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마음을 움직였다. 사실 김영희 pd 얘기로라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재를 놓친 거고 사실 국민의힘에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대선 후보가 현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서 함께 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영희 pd 같은 경우는 훌륭한 연출자 대중친화적인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탑 레벨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약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좀 부각시키게 만드는 이런 점에서 그런 연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대목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떻게 동일한 인물을 인재라고 영입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는 궁금증은 인재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인재를 보고 찾는 안목이 두 정당 공의 비슷한 수준인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진짜 인재는 깜짝 스타를 발굴해서 아 나 이런 어떤 장식품 같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내 주변에 두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이 인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국정에 참여해서 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 그런 리더인가에 대한 부분의 관점, 방점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각 당이 인재를 영입하는 수준 혹은 사람, 어느 것 하나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놓친 인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MZ세대 전문가로 합류한 김윤희 유로소시에이츠 대표인데요. 일단 합류가 되면서 비슷한 영입 경쟁이 또 있었나 봅니다.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영입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쪽은 우리 선대위에 추천해달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날 민주당으로 갔다. 청년이라고 다 청년이 아니다. 자리사냥꾼과 다를 게 뭐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느낌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뺏기고 나니까 재뿌리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랑 철학, 가치관 이런 부분 같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윤희 대표를 포함해서 현재 캠프에 영입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이분들이 공직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후보를 선거 지원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한 도덕적 작대를 들이미는 것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의 적폐 아니냐. 만약에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면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대방이 같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특히나 2030 세대는요. 과거에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념이나 철학,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민희 대표가 권력력 가진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대선 캠프에 뛰고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권력력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닌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향후에 정치를 하고 싶어서 선거운동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그만큼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선거 캠페인이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 중에서 검증된 실력이 있고 깨끗한 사람들을 향후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기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검증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들어오기 전부터 선거 지원 들어왔어? 그럼 너 도덕성 검증해.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만 선거운동 참여시킬 겁니까? 내 쪽 사람은 털지 않고 저쪽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탈탈 털어서 정말로 소위 망신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형적인 진영 논리의 영입 인사들에 대한 적폐 아니냐. 이게 공직 후보자라면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부인이면 공직 세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단순하게 선거 지원을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이념과 철학과 과도한 도덕적 잣대는 좀 뒤로 미뤄도 된다. 오히려 이분들이 캠프 안에 들어와서 양 캠프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로 잘 비판하느냐. 예를 들어 이수종 교수가 국민의힘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조동인 교수를 브로치에 비유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 젠더 갈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고 영입 인사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이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되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아예 2030이나 도덕적 검증 안 받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횡포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인재 영입 부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방금 말씀한 부분과 좀 이어지는데요. 조동연 민주당 신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조 위원장이 영입된 이후에 이혼 경력과 사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돌았었는데요. 조 위원장 오늘 입장을 좀 밝혔죠.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깨졌다. 지금은 형 가정에서 특히 둘째 아이는 누구보다 올바르게 키우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일단 사생활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혼혜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저도 오늘 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동연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에요.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후보 부인의 사생활을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의 사생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심각한 위법을 한 사람 또는 심각하게 지탄을 받아 마땅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혼 경력이나 혼혜자 문제가 이게 무슨 엄청난 위법사항이나 또는 헌법에 지금 이게 사실은 예를 들은 겁니다. 간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험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소위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조동연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영입되고 선대본부장으로 이수정 교수가 민주당 선대본부장으로 가서 저는 하등 이상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도덕적 잣대 그것도 이혼 혼혜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선거운동의 어떤 면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극한 캠프 내에서 이야기하느냐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고 후보 부인도 아닌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거다. 물론 결과적으로 혼혜자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확인이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후보가 감내하는 거예요. 그 캠프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대.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면 선거운동에 불참하게 됩니다. 그게 플러스면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이거를 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거를 갖다가 퍼뜨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진영 논리의 패, 적패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조 위원장에 대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에 맡겨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면 며칠 좀 상 후보자라고 해서 선대위원장이니까요. 해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일주일 뒤쯤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사례 등인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버리는 카드인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손절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손절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죠.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혼해자 논란 자체만으로도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있어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후보자도 아니고 그냥 선거 캠프 선대위에 들어와서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검증 최소한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선출직 출마자가 아닌 이상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검증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의 하나의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치권은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준비도 과정도 절차도 다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인재라고 해서 영입되는 그 당사자 본인도 가슴에 손을 넘고 내가 진짜 인재인가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인재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한우물을 파서 수십 년 동안 특정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를 남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30대, 40대에 자기 영역에 대해서 많이 해봤자 십 수년 정도 일을 한 거 가지고 과연 내가 진짜 인재인가라고 하는 스스로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김윤희라는 분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걸 보고 굉장히 후진적인 정당이다. 사실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 당도 갈 수 있고 저 당도 갈 수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당에 오려고 했다가 문을 두드렸다가 저 당에 갔다라고 와서 욕하는 거 굉장히 비열하고 비정한 정치 이거는 엄청 후진적인 이런 정치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꼭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박창완 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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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나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